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찬혜정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삼성만 계속 떠들어 내고 있고 여러분들과 이웃집 오빠로서 삼성오빠 삼성 동생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어요 저도 버텨왔고 앞으로도 버틸 시간이 한참 멀었어요 이제 8년 4억이 5년 남았나 앞으로 주구장창 떠들어 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깐 한 10년 동안 하면은 영상 몇 개 올리겠어? 4,5만 개 올릴 것 같아 하여튼 계속 계속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례 당할 때까지 산뽕의 기운이 가슴속에 아주 박혀 가지고 각인될 때까지 제가 떠들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수업료 받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해 주시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할 테니까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고 같이 소통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늦더라도 꼭 영상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애정 어린 그런 댓글들이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일종의 원자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빌비실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저도 비실비실되다가 쓰러집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야 우유부단 인간이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합니다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다 보면은 뭐 슈팅 할 때도 있겠지만 또 하락할 때도 있을 테고 그럼 굴곡을 많이 겪어볼 거에요 굴곡된 인생 주식 투자 인생 결국은 우상행 할 겁니다 잘 되는 사람하고 망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특징 이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로 보면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해 버려요 그냥 곧바로 포기해 버려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운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세 번째는 문제 생기면은 항상 남 탓이야 남 탓 맨날 남 탓 주식 투자해 가지고 떨어지면 항상 남 탓 하는 거야 유튜브 타다고 누구 타다고 그래 남 탓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결정한 거면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지 왜 남 탓만 합니까 남 탓 할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쫄려 쫄려 가지고 피해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 도전 도전을 해야 하는데 두려워하다는 거죠 항상 쫄아 가지고 피해 다니고 있고 또 이런 게 있어 내 주제에 무슨 뭐뭇을 하겠어 내 주제에 무슨 일을 하겠어 내 주제에 무슨 이런 말들을 좀 쓰더라고 완전 습관적이죠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주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잘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쭉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뿐히 이겨내는 거야 가뿐히 이겨내는 포기한 게 어디 있어 하면 하는 거지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뿐히 이겨내더라 그리고 두 번째 행운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다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들 열심히 살더라 그리고 내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고쳐요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해보재죠 내 문제점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전할수록 쉬워지는 거야 도전할수록 쉬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도전 해보는 거야 부딪혀 보는 거야 뭐 이마에 피가 나든지 말든지 간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헤딩도 해보고 그리고 난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막 응원하는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끝장날 거야 끝까지 가볼 거야 10년 20년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그런 게 필요한데 안 하더라고 보면은 조금만 하면은 여리저리 잔대가리만 울리고 그런 게 많아요 보면은 저는 사람을 다 봅니다 이 톡방에서도 보면은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잘 되는 사람이 보이는 반면에 이 사람은 망할 것 같아 딱 보면은 이 부류들이 다 한 눈에 걸쳐 다 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내가 겪어봐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고 자꾸 이것저것 잴 필요도 없고 본인이 딱 마음 먹었으면 끝장나는 거지 그런 게 필요해요 깡따구 깡따구가 없어요 요즘 보면은 깡따구가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잘 되는 사람들은 노력하면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언제나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행운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야 달리고 달리고 달리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 믿음 믿음이 있다고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리는 거야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부터 나부터 보는 거야 나부터 돌아보고 문제점을 빠르게 고쳐가지고 실수를 줄여 나가는 거라고 근데 항상 보면 남 탓하고 있어 남 탓 그럴수록 하여튼 더 성장한 내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더한 도전들이 기다릴지라도 전혀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한계를 두는 그런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 하여튼 말아요 부정적인 것들 생각도 없애보려고 행동도 그렇고 막 비관적이고 이런 것들은 막 다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당당하게 파이팅 외치고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세요 버리셔야 합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좀 말이 길었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도전해보는 거야 도전 이 층 얼마나 멋있어요 85,000원 시장 물타기에서 벌써 1041주 평당가 77,674원이랍니다 열심히 했네 85,000원 시작해가지고 물타기 가지고 1041주 평당 7,7,6,7,4 꾸준히 했어요 나 이분은 보면 알아요 왜냐 내가 항상 늘 봤기 때문에 우선주도 물타기 해가지고 6만원대로 내려왔대 벌써 6만원대로 내려왔고 1200주나 모았어요 야 이 삼성을 이분도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삼성을 사랑하는 청년인 것 같아요 총알 없어 평당 더 못 내리는 것이 아쉽다 진짜 아쉽다 요즘 총알 없으니까 총알 전쟁터에 총알이 없으면 군인들 어떻게 돼 있어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야 이럴 때 사야는데 요즘 보니까 주가 오르고 나스닥 마이너스 줄어낸 걸로 만족하고 있답니다 주가 올라요 완전 쭉쭉 올라갈 거라고 오르기 시작할 땐 좀 올라가요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뭐 그래요 또 떨어질 땐 떨어지겠지만은 대세적으로 보자 대세적인 흐름을 보고 멀리 보고 갑시다 이게 삼성전자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삼성전자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종목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 어려운 종목인데 이상하게 뭐 왜곡이 돼서 그런지 삼성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이 뭐 호분 줄 아나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 어려운 종목입니다 장투해야 하고 인내 존버 필요한 거라고 쉽게 생각 만듭니다 절대 삼성전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만하게 볼 종목이 아니다 기업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탈출하시고 삼성전자 한번 해볼래요 천회장과 같이 한번 오래오래 가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공부도 해보고 천회장 영상 한 천 개만 들어 특히 들어보면은 대략 세례당해서 같이 갈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마야지 자꾸만 여기저기 흔들리고 조금만 주가 떨어지면은 나 죽는다고 날리고 곡소리 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투자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꼭 투자해가지고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계없이 여기까지 할게요